현대차그룹 계열 부품사 현대캐피코가 전기이륜 구동시스템 모빌고, 모빌고를 출시했다. 현대캐피콘은 17일, 정기이륜 구동시스템 모빌고는 125에서 150cc 근대형기관 이륜차와 대등한 상급을 관계하며, 구동시스템 차량제어. 블루투스, GPS를 탑재해 차량 상태와 위치 정보 등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반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보험 상품 개발, 중고 차량 잔중 가치, 배터리 교체형 서비스 및 재활용 배터리 활용 솔루션 한편 현대 캐피콘은 국내 주요 이륜차 제조사회 협업해 중국산 위주인 스킨 산업 구조를 탈퇴하고 보다 안전성도 국내 초소형 모빌이티 시장에 넘어 알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등 전기 이륜차 보급률이 높은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조사는 2,545원 기대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